지금 보시면 50바 올라갔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자 보시면 기포가 생기는 건 1도 없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공급 브라더스입니다 에어컨 자재나 동의라는 관을 연결하실 때 보통 용접을 하시거나 비싼 압착 공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용접을 할 경우에는 불꽃이 튀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압착 공구를 사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동관을 연결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동관을 자르고 나서 끼우기만 끼우면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파커 브랜드의 줌락이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파카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이현수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직접 내려와 주셨는데 이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라던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무용접 피팅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글로벌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기 염려에서 좀 탈출하고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 용접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숙련도에 의존이 많이 되거든요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표준화된 작업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용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성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커라는 브랜드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파커라는 브랜드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파카 코리아는 이제 정식 명칭은 파카 하니핀 코리아고요 저희 이 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을 다루는 부서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유소에 가시면 주유기 벨브 그 안에 5만 원을 넣으면 4만 9천 원까지는 빨리 들어가고 마지막 천 원이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주유기 벨브부터 커넥터 호수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는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락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동관을 연결시키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접을 하지 않고 이 피팅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체결해야 되는 동관이 있을 겁니다 동관을 바로 이제 커팅을 하시겠죠? 이게 동파이프 커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기를 사용해서 이제 자르시면은 체결해야 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런 디버링기 또는 뭐 사포질 겉에 외곽에 버만 없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랐을 때 보통 이렇게 만졌을 때 끝에 표면에 걸리는 부분만 없게끔 맞습니다 파카에서는 무용접 피팅이 두 가지 종류예요 요거는 이제 앞착기를 이용해서 프레스 방식으로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원터치 피팅은 네 저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네 툴이 필요 없어요 4분의 1인치부터 1과 8분의 1인치까지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커팅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배관이 삽입부에서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있어요 이만큼은 넣어줘야지 이만큼은 물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게이지에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이지만큼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패킹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네 요 뒤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아 얼마만큼 깊이까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거를 보시면 너무 쉽죠 네 자르고 면 깨끗하게 하고 그쵸 맞습니다 게이지만큼 체크하고 밀어넣는 밀어넣고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레이트 타입 커플링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돌아가는 엘보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일본말로 사라 네 플레어라고 하죠 플레어 이쪽은 푸쉬로 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동간을 넣을 수 있고 반대쪽에는 나사선이 암놈이 나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 생산 라인에서 화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품에다가 이 푸쉬를 바로 줌낙을 연결해서 아 그러면 기계 부품에다가 장착을 해서 바로 네 이거는 이제 서비스 밸브거든요 골밸브 타입으로 이렇게 와 또 줌낙 타입으로? 네네 원터치로 꼽아서? 네네 그리고 만약에 작업이 잘못됐으면은 재고 공구가 있어요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공구 네 이렇게 했을 때 외벽에 설치를 하더라도 부식이나 이런 걱정이 없는 건 알겠고 정확하게 압력을 버텨낼 수가 있는지 그거 좀 좋아하거든요 용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리크가 없다 네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아예 세는 게 일도 없죠? 맞습니다 피팅은 용접에 비해서 조금 경고하지 않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품을 제가 이제 버금가는 무결점의 그런 제품이다 이제 압력 테스트도 해주시고 네네 압력 테스트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맞습니다 거기까지 테스트를 해주실 거죠? 이거 저기 안양에서 이거 메고 왔어요 압력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피팅 자체의 신뢰성은 이쪽으로 가압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능매 가스가 지나가겠죠 그쵸 그때 얘가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세고 가압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용접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새지 않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410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현장형 에어컨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맥맥 가스가 가장 그 압력이 높은 게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바까지 이제 견뎌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서 견딘 그런 게 다 된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50바 올라갔죠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어요 410이 아마 이제 더워지고 뭐 하면은 거의 한 48바 47바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다 견디는 거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지 다른데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압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압력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도 새는 게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거품을 내서 정말 미세하게 새는 곳이 없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수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에 담갔을 때 기포가 하나도 발생 안 해야 된다 자 보시면 기포가 생기는 건 1도 없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네네 그러니까 용접을 대체할 수 있는 피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모든 어떤 테스트에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네 그 UL이라는 인증도 갖고 있고요 미국에 일반 피팅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 요소의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코스트를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비용 절감을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이제 가스통을 가져다가 이제 화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보조하시는 분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네 법적으로 네 감독을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놓고 가서 작업을 딱 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아주 표준화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테스트도 한번 보여 봐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너무 믿음이 가는 것 같고 동관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동이다 보니까 동관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알루미늄 배관이라든지 다른 재질의 주름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용을 하셔서 이영 재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영 재질에 대해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도 이영 재질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고요 사용을 하시는 거는 모든 배관 저희가 이게 가스 배관 같은 경우에는 KS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두께에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0.67인가 그래요 그 정도 이상의 두께를 만약에 지니고 있다 배관 자체가 그러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이게 너무 얇다 보면은 잘 빠져요 가스 배관에 사용을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얇은 거는 어느 정도 가스 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관은 거의 다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와 주셔가지고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요 저 너무 영광... 네 갑자기요? 하하하하하 실제 굉장히 미남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줌락이라는 제품이 있고 동관을 연결할 때 너무 쉽고 간편하게 강력하게 세는 게 하나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파커 줌락 공구브라더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